선회자분들 중에 이벤트를 통해 당첨되신 분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천 화이팅! 인천 화이팅! 인천 화이팅! 인천 화이팅!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제3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 인천 화이팅은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 해안경찰관 현악란 걸 함께 앵과 연결한 인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방 해안경찰의 청자분을 모시고 승희 씨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취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해피타임 비타민 엔트의 특별 공연. 대간대 해피타임에는 인천의 생활을 함께 연결해 주시니 찾아주신 얼굴로 비타민 엔트의 특별한 공연이 지배되어 있습니다. 전반전 전개 종료 후 이어질 특별하고 특별한 공연. 비타민 엔트의 특별 공연도 함께 즐겨주세요. 기상캐스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